안녕하세요.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. 전 영상에 만든 운빨 캐릭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. 여섯번째 운빨 존만 캠 캐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도면은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크기는 9cm입니다. 부품 만드는 영상은 뒤에 나옵니다. 운빨 존만 캠 캐릭터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네요. 생각보다 조회수가 좋게 나와 운빨 존만 캠 모형을 더 모델링 할 예정입니다. 쉬운 캐릭터 위주로 먼저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. 도면은 댓글에 출처와 비밀번호 있습니다. 종이는 밀크포토지 120g을 사용했습니다. 운빨 존만 캠 로켓 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즐거움을 배달하며 aces문ģ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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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